비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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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랑 150골드? 비턴 향으로 부적 대신 비턴 빨돌림위에 수리검 쓰면 되는데 비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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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약간 좋은 매바인데 그래도 쓸까? 저 맨밤엔 어때? 기껏 향로 컨트롤 해왔는데 정말 안타깝군 도기업소가 그냥 때려야겠는데 도기업소가 그냥 도기업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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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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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괴당했죠 복주 아드 빠따죠 처분도 괜찮을 것 같네 복주 복주 파괴 망치는 안될 것 같은데 노상목 아니면 승내떡 성스러운 나무 껍질 파괴 이 거무라도 있어야겠구만 이거 파괴 기절 아니 전략값 버리지도 못할텐데 넣어야되나 에바세반거 아닌가 기절 아니? 향로인데 제가 왜 때려야 합니까 사보도 아니고 강정 건무 강정 건무 너무 약하다 바일런트 수즈카 공포 공포 인물 공포 sich 안 음... 오우 예이 특히나간 고구마 버거트 고구마 버거트 땜 아... 한 대만 더 때렸으면 기절로 안 맞는데 기절시킴 고구마 갈랐다고 아쓰 표창... 아니 표리검 고구마 살아야 한다 살기만 하면 첨탑 평정할 수 있어 고구마 이제 삐야... 으으아... 아... 아아... 으으으으윽 으으윽 으윽 빛집비만 알맞은 타이밍이 나왔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였는데 비싼 돈 주고 유불 쐈다 빛집비만 알맞은 타이밍이 나왔어요 빛집비만 알맞은 타이밍이 나왔어요 빛집비만 알맞은 타이밍이 나왔어요 우리 검미 줬는데 제발 살려줘 근데 아까 그 뭐냐 그 망치 1막에서 나왔었는데 저열먹을 사람 나 부적처열 히트조 포기해 기왕 줄꺼 제비도 좀 주고 그냥 사줘 좀 깜찰나게 하지말고 저열먹을 사람 아 아 아 아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인테레스팅 아니? 바로 골드 풀 충전 아리온 강릉 이거 기신충 어차피 부적이긴 하네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지만 앞에 상자도 하나 남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뱅요 안녕 신성특 어디 처박혀서 안나옴 아니 미라손 아니요 리탄 아니 그렐린 아니 우물 아니 켈리퍼스 흐리탄 먹사마자 켈리퍼스 주네 아니 근데 켈리 써도 흐리탄은 먹지 좋은 시대를 얻었다 방어도 15주는 카드 왜 하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 신성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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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쁜 자식. 그러지마. 너도 힘 다시 올려야 돼 인마. 내 힘은 안 깎였어 인마. 이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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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왔다 머스 제발하면 나오는 신성 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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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까빡털 뭔데? 돈 남으니까 살까? 돈이 남잖아. 신성 끌어올리는 비밀기술 기어코 또 서순을 했고 돈 남은 잔을 뿐으로 못 받는 것입니다. 돈이 남은 잔을 뿐으로는 이미 돈 남은 잔을 뿐으로부터 저의 잔을 뿐으로부터 죽는 것입니다. 동일한 잔을 뿐으로부터 스네골 설집 발견 solid 이런 단타박아야 맛있는데 이 단타박아야 맛있는데 하지만 이겨줘 조금 답답하지만 요즈아 요즈아 도비 이즈프리 효리건 마토리 오 오 오 오 오 오 아멘